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료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보증보험과 부존재 확인의 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다 26915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이고요. 원고는 보증보험 계약자가 보증보험을 계약을 해서 그 보험증서를 상대방에게 주면 그 상대방이 보험사가 발생하면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보증보험 계약자가 원고가 됐고 피보험자는 계약 상대방과 보험사가 아닌 보증보험을 유구했던 사람 그 사람의 피보험자를 피고로 해서 채무부정지 확인 청구를 한 겁니다. 원고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27일 날 피고로부터 하도국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의 계약을 해가지고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합니다. 통상 이렇게 합니다. 하도국 계약에서 보증보험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원고는 2018년 1월 4일 날 공사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피고가 2018년 1월 11일 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포기각서를 하면서 어떤 약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사가 끝났으니까 중도에 안되었으니까 이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서 피고가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원고는 2018년 1월 24일 날 보험금 청구가 부당화나는 이의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보험금 지급 보류 상태에서 이 사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피고를 상대로.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 약정금 청구한 것도 아니고 공사대금 청구한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게 청구한 거고 그렇다면 보험사가 이걸 지급을 하게 되면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 문제는 보험사가 원고하고 받는 구상금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그 판결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보증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사이에 채무보험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고는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보험금을 청구했고 원고한테는 아무런 청구를 한 게 없어. 아무런 청구를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확인의 소라는 것은 확인의 소는 기본적으로 이행 판결보다는 할 수 있다면 그걸 먼저 해야 되고 이행 판결이 안 되는 경우에 비로소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또 확인의 소는 그 자체로 분쟁 해결에 유효적질한 수단으로서 어떤 확인의 이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냐? 이 확인의 소가. 그런데 원시험은 뭐라고 봤냐면 보증보험사가 원고하고 구상금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 판결로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의 게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수급은의 지위를 갖는다. 도급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하도급 약정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돈을 청구한 것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로서는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라는 법적 불안 또는 위험이 있고 그 상황에서 채무 전부를 가령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확인이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확인의 손은 반드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관계의 불안 또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해야 되고 만약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면 확인의 이익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부존줄 확인의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반대로 받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재수하는 측뿐만 아니라 피고가 되는 쪽에서도 이거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과연 그냥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각하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수하는 측도 이에 대한 법적분도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수에 관한 내용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립 판변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집행문 부여 2위와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자, 사건 번호는 2022 그 7, 6, 8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 집행 정지고요.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인데 피신청인이 특별 항구를 했던데 파악이 환승됐죠.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이 2018년 6월 22일 날 신청인을 상대로 창원지법의 마산지원에다가 토지매매 위약금 청구의 소리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채무자인 것처럼 지금 소송이 제기된 거죠. 마산지원 합의부, 합의부는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가지고 2020년 1월 10일 날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20년 6월 10일 날 A를 상대로 A라는 사람이죠. 아까 토지위약금의 채권자 A라는 사람을 상대로 공사대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가지고 조정조서에 따른 A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 전문명령을 받습니다. 전문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이 넘겨가는 거죠. 그래서 피신청인은 2021년 1월 4일 날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제도 부여를 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은 집행문, 판결문의 원고와 피고 여기서는 A가 원고가 됐고 피고가 신청인이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의 채권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승계, 승계집행문을 해달라라고 하고 제도 부여라고 해서는 다시 부여해달라 이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승계집행문 제도 부여, 다시 부여해달라라는 신청을 해야 되고 피신청인이 승계집행문을 받게 된 거죠. 신청인에 대해서. 그랬더니 신청인은 2022년 8월 23일 날 마산지원에 채권 승계 부존제를 주장하면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유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신청인이 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청인은 2022년 8월 24일 날 그 다음 날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행문 부여에 이의신소를 제기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승계집행문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별도의 잠정처분, 즉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마산지원 단독판사가 잠정처분 인용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조정조소의 채무자인 신청인이 조정 당시에는 마산지원 합의부였는데 이 강제집행정지 처분은 마산지원의 잠정처분 단독판사가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특별한 거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소의 관할이 어디인가? 그리고 집행문 부여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잠정처분의 관할은 또 어디인가? 그리고 조종성립시 조종조소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이의의소의 관할은 어디인가? 이 세 가지를 묻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게 판결문을 받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곧바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집행문이라는 것은 집행관이 사업보좌관들이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거기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충족됐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지급받은 다음에 뭐 해라 그러면 뭔 거를 지급받았는지 자기가 시행했는지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얼마를 지급해라 언제까지가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주면서 집행문을 부여해주는 절차를 겪게 돼요. 그걸 집행문 부여라고 하는데 그런 집행문을 부여를 한 것에 대한 이의의소는 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그래서 집행문 부여의 이의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잠정처분도 집행문 부여 이의소가 계속 중인 수서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집행문 부여의 이의소가 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잠정처분은 부여의 이의소가 계속 중인 법원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결국 잠정처분도 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죠. 그리고 조종저소에 의한 집행문 부여의 이의소는 조종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조종한 사건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이의소 그리고 잠정처분,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도 모두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마산지원 단독판사가 한 잠정처분은 관할 위반이니까 다시 해라 라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 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종독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다만 A라는 사람의 채권자로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채권을 압류, 조종전의 채권을 이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신청인은 승계직권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승계직권을 받은 거는 제대로 받았는데 신청인이 여기에 대해서 부여의의의소를 제기를 했고 잠정처분인 강제집행정지시험표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할에 대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할에 관한 거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담보 신탁과 가압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4-775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례배당 청구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들이고 피고는 신탁회사가 되겠습니다. 원고들이 폐쇄했다가 파기환송돼서 승소하게 된 사건이죠. 이 동북주택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 12월 10일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 피고 신탁회사와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을 누구에게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시켜서 재산권의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같지만 실질적으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탁자, 이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맡긴 사람, 이 사람이 지시하고 뭔가에 따라서 하기는 이런 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담보 목적 신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빌려준 사람이 신탁을 맡기게 되고 신탁을 맡게 되면 여기서 나온 처분한 돈은 원래 맡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담보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우선을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담보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신탁계약상 처분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은 우선 수익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에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이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지금 담보 신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또는 계약금 이런 대출을 해주게 돼요.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대출을 분양자가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아파트가 있다고 칠 때 한 사람 앞에 10억씩을 건설사한테 담보를 대출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양자가 이걸 대출을 갈아탑니다. 갈아타면 분양자의 저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각 호실별로 담보를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상 처분 대금, 분양자가 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자는 우선 수익자의 서면 요청, 은행의 서면 요청에 따라서 수탁자, 신탁회사가 매도인의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이자한다. 이런 약정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들은 그런데 원고들은 누구냐면 동보주택의 채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 10월 18일하고 2014년 7월 10일 날 아파트의 일부 호실, 호실에 관해서 아마 주택자 보유분이겠죠. 주택 건설자 보유분. 그 일부 호실에 관련해서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비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결국은 건설사 분양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신탁이 해지가 되면 건설가 돌아오게 돼요. 따라서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비 가압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탁사는 이걸 함부로 건설사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이 피고가 압류 결정 이후에 우선 수익자의 동의, 즉 대출해 준 사람, 은행이 되어있다고 통상, 은행의 동의와 동보건설, 주택건설의 요청에 따라서 일부 호실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보유분을 팔아버린 거죠.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분양자에게 매매로 넘겨버립니다. 즉 여기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압류 및 가압류는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압류, 과압류가 되는데 이거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으니까 이게 압류에 반하는 건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신탁 계약 후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 이건 신탁의 해지냐 아니면 별도의 매매냐. 신탁 계좌 해지면 가압류 침해고 매매이면 가압류 무관하게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담보 신탁 계약에서 아까 말해봤죠. 대출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신탁을 맡기는 이런 경우에 처분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게 신탁자가 우선 수익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서 매도인의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은 이전하는 이런 통상 약정이 있어요. 이럴 때 이거는 신탁 계약 해지와 수탁자의 매매 계약 이전을 단축해서 이행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해지와 매매 계약 이전 해지를 한 다음에 건설사가 넘겨주는 요 관계를 단축적으로 넘겨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담보 신탁 계약 해지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신탁을 해지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3 채무자인 피고가 신탁회사가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무시한 채 제3자인 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맞춰줌으로써 원고들인 즉 동부고설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압류 및 대무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것은 원인 무해는 아니에요. 따라서 분양자들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신탁회사가 가압류 결정에 반해서 넘겨준 거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게 신탁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처분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담보 신탁 계약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담보 신탁의 신탁자는 우선 수익자를 지시했다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소유자가 만약에 파산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못하기 없기에는 이 신탁회사가 임의로 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한 대금을 다시 우선 수익자에 돌려줄 수가 있겠어요. 이때는 신탁회사가 직접 매매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넘겨받는 경우는 신탁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신탁계약 해지가 매매가 아니라 신탁계약 해지와 건설사의 매매와 두 개가 결합된 거다. 따라서 이거는 가압류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즉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압류, 바압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이전 등기 한 경우에는 대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취득한 등기가 원인 무혜가 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원인 무혜를 하진 되진 않지만 가압류를 받았던 그 채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신탁회사가 손해를 무려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주택조합과 총회의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75-21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용역비 청구고요. 원고는 용역회사고 피고는 주택조합입니다. 조합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조합이 이기게 된 사건이죠. 이 주택조합인 피고는 2017년 1월 25일 날 업무자문 및 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3억 3천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총회의결이 이루어졌어요. 주택조합이니까 조합은 있겠죠. 조합원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그래 업무자문계약하고 3억 3천만 원을 하겠다. 그런데 피고가 2019년 4월 16일 날 용역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면서 용역대금을 21억 원에 체결을 해요. 금액이 엄청 많았죠. 7배가 거의 올라갔죠. 이 당시에는 총회의결은 없었어요. 그러게 되니까 원고가 용역대금을 지금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너 21억 내놔라. 라고 총회의결을 해서 원심선이 이겼어요. 대법원에서는 달리 본 거죠. 즉 뭐냐면 총회 2차 계약. 2019년 계약. 총회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렇게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택조합의 경우에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총회의결이 필요하다. 이게 주택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조항은 조합의 내부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심과 다른 부분이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의 규정을 받는데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에는 총회의결이 필요하다. 즉 예산으로 정한 거. 예산으로는 총회의결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총회의결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벗어나는 채무 부담에 대해서는 졸도의 총회의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회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흥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장이 있다면 효과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 4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 가구를 샀다.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총회의결이 필요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3자에게 대응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아, 이거는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원고의 경우에는 1차 계약 때 총회의결을 거쳤어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특별한 사이 없겠죠.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이 사건 원심은 총회의결 여부라든지 특별한 사장의 전부 자체나 심리가 없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판단해 봐라. 이렇게 본 거죠. 중요한 건 주택조합과의 거래의 계약이 있어서 예산으로 정한 상황에 관해서는 별도의 총회의결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 2위의 사항에 관련해서는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총회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은 주택조합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매매, 예산에 포함된 것인지 총회의결이 필요한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 미리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 상대방이 주택조합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예산에 포함된 내용인지 확인을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총회의결까지 필요한 것까지 같이 해야 나중에 손해가 없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비안TV의 박판규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예리자 팔레온고 민사 전자문서와 카톡 메시지 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2년 12월 16일이고요. 사건 모로는 2022 그 734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이 소수 주주인데 피신청 주식회사가 특별 항고를 했는데 특별 항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신청일은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 주주입니다. A라는 사람이 2004년 11월에 대표이사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합니다. 이 회사가 2012년 12월 3일 날 해상 간주되었어요. 장기간 활동이 없었으니까 해상 간주가 됐죠. 그랬는데 2년 뒤엔 2014년 4월 1일 날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고 A라는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는데 선임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또 아무것도 안 하니까 2020년 12월 17일 날 다시 해상 간주 등기가 됩니다. 두 번째 해상 간주가 됐죠. 그런데 신청일은 2021년 3월 10일 날 피신청일 회사를 상대로 14년 4월 1일 자 주총회 사내이사 선임 결의에 부존재 확인의 소유를 제기라 해서 승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소권을 했어요. 사내이사 선임 결의에 부존재한다. 그리고 신청일은 22년 1월 21일 날 내엉 증명으로 청산인 선임의 건으로 A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내엉 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청산인은 선임을 해서 이 법인의 재산 같은 걸 빨리 처분하려고 했겠죠. 청산인을 선임하게 되면 별도의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청산인 선임 청구를 위해서 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보냈는데 2회에 걸쳐서 폐문 부재로 배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결국 몇 번 계속 안 되니까 폐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청일의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이 2022년 2월 8일 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해서 A에게 보냅니다. 보냈더니 거기에 A가 일금 번호가 딱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금 표시가 뜬 거예요. 수신을 했지만 그 뒤로도 현재까지 소집 자세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소집 허가를 계속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A에게 보낸 소집 청구서를 보내서 소집권자인 A가 소지 수신을 한 경우에 적법한 주총 소집 청구가 맞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제 366조 제1항에 정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집 요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회는 대표이사회를 의미하고 만약에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 있으면 각각 다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전자문서라는 거는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이사회 A가 2022년 2월 8일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인의 임시 주주총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확인한 이상 소집 청구는 적법하다. 따라서 소집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거 기각한 겁니다. 이 상법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정하는 조항이 몇 개 있어요. 이때 이 전자문서에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시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서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도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합니다. 즉, 근데 이제 만약 서면만으로 써있는 조항에도 과연 전자문서 포함으로 볼 수 있기는 아직 의무입니다. 이걸 언젠가는 한번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서면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까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있어서는 전자문서가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다 포함되고 카톡 메시지 다 포함됩니다. 언젠가는 서면에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전자문서 안에 카톡 메시지도 포함된다는 건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고 피고는 구리시인데 파악이 환송됐죠. 그래서 원고가 졌다가 다시 이기게 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O&E 건설에 구리시에 대한 기반금, 부담금, 황급금을 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있는데 건설사가 구리시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냈는데 이거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지난주에 부담금을 냈죠. 낸 건 맞죠.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채권을 건설사가 원고에게 넘긴 겁니다. 그런데 피고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주식회사 SN랜드에 지방세를 부과를 했어요. 지방세. 이제 별도 사용이죠. O&E 건설이 있고 그다음에 SN랜드가 있고 이 지방세는 구리시가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지방세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SN랜드라는 회사가 O&E 건설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도대금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SN랜드는 O&E 건설에 대해서 양도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죠. 채권자. O&E. SN랜드가. 채권자가. 그런데 이 피고는 지방세에 대한 진수정차에 따라서 SN랜드가 갖고 있는 O&E 건설에 대한 채권을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SN랜드의 채권을 구리시가 압류를 한 거죠. 압류를 하면서 마치 구리시가 SN랜드의 채권을 O&E 건설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면에 O&E 건설은 구리시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과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약간 물류가 물리는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랬더니 원고가 O&E 건설에 대한 양수를 받아가지고 구리시에게 청구를 하니까 구리시가 나는 SN랜드에 대해서 지방세 채권을 갖고 있고 SN랜드의 O&E 건설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이 O&E 건설에 대한 양도대금 주택사업건설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으로 기반시설금 부담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즉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느냐 된 거죠. 자, 9조는 알겠죠. O&E 건설이 원고에게 양도를 했는데 원고가 구리시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을 가지고 채권이 있는데 구리시가 SN랜드에 대해 갖고 있는 지방세 채권 그리고 채권을 있었고 그 O&E 건설이 SN랜드가 O&E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 채권으로 부담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원심은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 상계 환경을 받아들여서 원고층을 기강한 거죠. 대법원은 상계는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으로 할 수 있지 제3자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는 체납자를 대신하며 추신권을 취득할 뿐 이로 인하여 채권이 이전되거나 기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는 따라서 압류 채권자의 피고 구리시가 압류한 채권은 여전히 채권자가 SN랜드 채권이지 구리시의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리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오해니 건설의 구리시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다시 정리하면 채권 압류, 국세징수 결제에 따른 압류는 채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추신권만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전히 채권자는 SNN드이고 SNN드의 채권을 가지고 구리시가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리시 입장에서는 오해니 건설에 대한 압류 채권을 추심하는 권리만 있고 이를 이유로 오해니 건설에 대한 채무화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고 구리시가 오해니 건설에 대해서 채권 추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심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피고 구리시가 오해니 건설의 채권자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고 구리에 추심을 한다고 해도 사업권 양도대금의 채권자는 여전히 SNN랜드인 거죠. 결국은 피고 구리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채권으로 오해니 건설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두기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계약 당사자와 의사일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6일이고요. 사건 보러는 2022다 2451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위소고요. 원고는 교회의 단임 목사였고 피고는 교회가 상대방입니다. 청구이위소인데 파기환송돼서 단임 목사이겠죠. 피고는 장로에 사는 지교회의 교회입니다. 피고는 단임 목사 겸 원고죠. 원고는 단임 목사 겸 당회장입니다. 피고 당회가 시무장로 17명 당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시무장로 17명, 14명이 2017년 9월 13일 날 원고를 교회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2018년 1월 9일 날 교회 내에도 법원이 있어요. 교회 내 판결로서 원고를 면직하고 출교한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가 교회 내 절차에 따라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교회에서는 원고를 상대로 직무정지 및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는 교회 내의 절차고요. 직무정지 및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낸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 경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작용을 받으니까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에서 2종까지 됐는데 계속 교회를 출입을 하니까 그 위반을 해서 7억 7천만 원의 집행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8년 7월 5일 날 교회 재판국장 아까 말한 교회 안에 있는 재판국 국장 심우 장로 14명 중에 A두 두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서는 면직 취소, 향후 해교 행위 중단, 그리고 7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면제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피상소에 아까 교회 내 판결하는 교회 피상소에 그 피상소에 있는 대표로서 A라고 기재를 합니다. 합의서는 피상소인 대표 A라고 기재를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피상소인 대표는 누구냐면 시무장로 14명이 고소를 한 거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시무장로 A라고 이렇게 표시한 합의서가 교회에 대해서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대리인으로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시무장로 A라고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원심은 A는 피상소인 14명의 대표일 뿐이지 교회를 대표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사건 합의서를 추일한 바도 없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즉 이 합의서가 합의서에 따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교회는 다시 집행문에 따라서 집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합의서가 있었는데 너 왜 집행해? 그러면서 청구일을 제기했더니 원심은 이 합의서는 교회한테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내용을 봐라. 피상소가 A라고만 돼 있지 않느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대리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기각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해석 문제이다. 표시와 상관없이 계약이 상대방의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중요한 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이러면 일치가 아닌 거죠. 둘 다 이거를 교회가 당사자라고 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대리권의 전부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의 피고의 새 담임 목사는 과반수의 시무장로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피고 교회임을 전제로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 및 간접 강제 배상금의 주체는 피고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어도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것에 의사가 일치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즉 합의서 작성에는 피상소인 A라고만 적혀있지만 원고도 A도 모두 당사자가 피고 교회라고 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고 대본을 본 거예요. 따라서 일치한 상황에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취의를 했는지 아니면 사실상 거기에서 대결위권을 주여했는지 이거는 다시 판단하면 되는 것이 적어도 당사자는 교회가 맞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즉 계약 쌍방이 계약 당사자에 관해서 의사가 일치했다면 계약 당사자는 의사 일치된 자가 계약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가 아무리 당사자 합의자 표시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의사가 일치된 게 중요한 것이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합의 등의 법률 행위를 한 자가 대리권이 있었는지 아니면 추후에 추인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다시 판단하는 게 된 겁니다. 하라는 거죠. 원심은 A가 피상소인들의 대표 아까 14명의 대표로서 한 거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A가 원고와 교회를 당사자로 했다는 것으로 의사가 일치했다고 본 거예요. 좀 특이하게 대법원이 봐준 거죠. 하여튼 이거는 당사자 문제는 대리권 문제에 이전에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이제 손해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고의 재산산 손해가 377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률적 상신료는 28.5% 그리고 기왕증 기호전은 80%입니다. 기왕증이라는 거는 사고 이전에 원고가 어떠한 아픈 게 있었어. 그래서 허리가 원래 아팠던 사람이 사고로 허리가 더 아프게 된 경우 그러면 원래 아팠던 거는 사고로 인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래 아픈 거는 어느 정도 이 지금 치료비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이제 기왕증 기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에 배상할 문제는 아니에요. 기왕증 기호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갖고 있던 이 사람의 어떤 병 그런 어떤 문제 이것은 가해자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손해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비 3개월 3개월에서 월 100만 원의 향후 치료가 발생할 거다 라고 해서 손해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왕 치료비로 원고가 5,900만 원을 이미 썼어요. 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2,800만 원을 지급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보험사는 피고죠. 보험사는 원고에게 2,700만 원을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적다. 나는 지금 5,9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거를 2,700만 원 안 주냐 이러면서 소송을 한 거고 그랬더니 아 네가 치료한 게 너의 손해에는 한 3,700만 원 정도 보인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가 보험사는 소재병사는 청구를 하니까 원심은 기왕 치료비 8,700만 원 즉 아까 원고가 5,900만 원 부담하고 건강보험단이 2,800만 원 부담 때문에 총 8,700만 원 정도의 지금 치료비가 들어갔죠. 이 치료비가 들어갔다니 그 중에서 기왕 아까 말한 기왕 80% 이 중에 80%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니까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걸 빼고 1,700만 원만 이제 손해가 난 거다. 손해가 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 보험금 2,800만 원을 뺀 뺀 그 다음에 기지급보험금 270만 원 이걸로 뺀 다 빼니까 남는 게 없다 이거죠. 너는 지금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어서 역원 그래서 원고청구 기각을 한 거죠. 결국 이 사건 기왕 치료비 기왕증 치료비 중에 기왕증 기여도를 공지한 후에 건강보험 급여를 공지할 것이냐 아니면 총 7일 후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공지한 다음에 기왕증 기여도만큼 공지할 거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2021년 3월 18일 날 대법원이 2018년 287-935 전원합비체 판결에서 피해자의 총 피해액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을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공지할 거냐 그럼 금액이 적어져요. 공지한 다음에 과실상계 할 거냐 금액이 더 많아지죠. 여기 대해서 전원합비체에서 기존 판례를 바꿔서 공지 후 과실상계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좀 더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손해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단 지급액을 먼저 공지한 다음에 기왕증 가입을 할 거냐 아니면 기왕증 기어제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공단 지급액을 뺄 거냐 요게 문제된 거예요. 대법원은 여기서도 기왕증 기어제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공단 부담금을 빼라. 결국은 기왕증 기어제를 위해 8,700만 원 중에 공단 지급액이 2,800만 원 뺀 나머지 5,900만 원 중에서 기왕증 기어제를 80%를 공지한 1,18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구가 기지급한 금액이 2,700만 원이므로 최종적으로는 9,600만 원을 보험사가 더 지급해야 된다라고 결론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심은 영원이었는데 보험사는 대법원은 9,60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결론에 나온 거죠. 이유는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적용할 거냐 후에 적용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즉 각종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과시상계라든지 기왕증 기여도를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맞다라는 게 내법원 8년이죠. 공개 순서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커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정기 판변TV의 박판두교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례공고 행정 교섭단위 분리의 예외 요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6일이고요. 2022도 537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결정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해가지고 재심 결정을 해서 분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글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원고는 취소를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한 그러니까 분리를 요구한 쪽이 아니라 그 분리에 의해서 패소한 광주광역시가 원고가 됐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의 보조 참가에는 전국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노동조합 그러니까 분리를 요청한 노동조합이 피고의 보조 참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가 이긴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광주광역시 내에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원의 선생님을 말하는 거고 교육공무직원 그러니까 사무원들이 있어요. 직원의 노조 가입자는 약 4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중에 허봉제 회계직을 하는 피고 보조 참가인의 가입자는 약 110명 110명이 있었어요. 이 피고 보조 참가인의 조직 대상은 공립학교 공립학교의 허봉제 회계직 근로자예요. 그리고 원고 지역 내 3개의 노동조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정교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노동조합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공무직원의 담당 업무는 약 5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허봉제 회계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각종 학사 행정이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여러 가지 담당 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허봉제 회계직 근로자의 업무는 세입, 수납, 소모품관리, 재증명, 발급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고 지역 내 허봉회계직 근로자는 2005년 이후에는 신규체행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가까이 신규체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복수조조가 인정된 것과 교섭조조가 다른데 복수조조는 여러 복수조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수조조가 만들어지면 한 조합장의 복수조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교섭단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의 쌍. 그런데 교섭단이 분리는 별개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단체엡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교섭단이 분리하게 되면 다시 정리하면 복수조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합을 한 번만 하게 되어있어요. 한 번만 교섭창구 단일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섭단이를 분리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두 개의 교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교섭단이를 분리하게 이런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된 거죠. 대법원은 뭐로 하냐면 노동조합의 설립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단체 교섭 절차 일원화가 법칙이다. 즉 교섭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기 때문에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단체 교섭 협상력을 늘리기 위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 의무까지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섭단이를 분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고 예외에 한정된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이에 의한 단체 교섭을 기능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형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관행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만 교섭단이를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 여러의 요건 이런 정당화 많은 요건들은 이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조합 쪽이 이거는 교섭단이를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내벌 보기는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섭단이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교섭단이 분리는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저해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용자는 교섭단이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교섭력은 근로자의 교섭력이 약화돼요. 노동조합이 단체교육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분리를 정당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예외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의 조성사 노드라든지 방송사의 기자 노드라든지 교섭단이를 분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복수도도는 허용돼도 교섭단이를 분리는 단일화하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거. 이게 이 사건에서 그리고 예외적이고 그래서 요건을 대법원이 표시하고 있는 거죠. 교섭단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고 그거는 분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보 오문정기 판변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 달 팔레온보 형사 특사경 아닌 공무원의 조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88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특가법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청구고요. 그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됐습니다. 이런 거 보시죠. 피고인은 탈세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을 신문해서 조소를 작성을 한 거죠. 세무공무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 범칙 조사를 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가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피고인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심은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아님으로 형소법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법정 진술에 의해 증거로 인정한다 라고 해서 원심이 증거로서 쓰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이겁니다. 형법 그러니까 형사정법 제312조와 313조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312조는 특사경 사병이나 특사경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에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를 쓸 수 없습니다. 내용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 또는 나는 그 사실이 지금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증거를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진술이니까 자기 진술인가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진술을 그렇게 했지만 나는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사경이나 사경이 아닌 다른 문서 문서들은 전부 다 313조에 의해서 증거는 게 부여가 받습니다. 그래서 313조는 어떻게 되었냐면 작성자가 진정성심을 인정을 하고 그 작성자가 특별히 그 작성을 할 때 특별히 신빙할 만한 상태 특신 상태라고 부르는데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 있었으면 있었으면 내용 부인을 하더라도 증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특사경이 아닌 특별 경찰관이 아닌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도 내용 부인을 하면 증언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이것도 313조로 가서 내용 부인을 하더라도 작성자인 공무원이 진정성심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빙할 만한 상태 있다고 판단이 들면 증거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뭘 하냐면 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비록 실질적인 수사 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절차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특사경이 아닌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형사성법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가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특사경이 아닌 세무공무원은 형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내용 부인만으로 증거에서 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작성자인 공무원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성 이거 내가 작성을 했고 그 진술을 그대로 다 쓴 거 맞다. 라고 진술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는 있는데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진술 거부 고제를 고지 번호사 저력권의 보장 이의제기 열람 의견 진술권 등도 다 포함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사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 있다면 이거는 특사경의 문서하고는 달리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거는 결국은 아까 말했지만 특사경이 작성한 문서는 그런 변호인 조력권인지 이의제기 열람 다 해줘요. 그러면서 부과하고 법정에서 내용 부인을 하면 다 없어집니다. 증거를 못 써요.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모든 절차를 지켜서 오면 오면 증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한 증거는 걸 더 쉽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례는 아까 말했지만 사법경찰관리에서 작성한 조서는 내용분위만으로도 증거는 모두 없어져요. 그리고 공무원은 별도로 특사경을 개별적으로 지정받습니다. 결국은 특사경이 아닌 담당 직원이 작성한 조서와 특사경인 직원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다른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은 지금. 그리고 오히려 특사경보다 일반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더 넓게 인정해 주는 거죠. 이상합니다. 이거. 이 사람들은 사법경찰관리도 아닌데 이 사람이 작성한 거는 증거능력을 폭력하게 인정해 주는데 특사경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억 8억이 계속 인정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특사경 아닌 사람들이 계속 수사하고 그거 다 증거로 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사경은 검찰이 검사들이 검사장이 직접 지정하게 돼 있어요. 너 너 너 너 그러니까 한 부서 안에 여러 명이 있어도 그 중에 너 너 너는 특사경 지정.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 옆에 직원이 수사를 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즉 이상합니다. 이거는 이 판례에 좀 이렇게 나와있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판례예요. 그리고 수사의 실질성에도 반하는 거죠. 실제 수사 절차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사책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대법원 판례 보면 수사 절차와 유사 결정이 되면 이게 수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수사이면 수사 절차를 인정하는 판례도 여러 개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내용 부인으로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환합지로 정의해야 될 거예요. 이 판례는 제가 보기에 일단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사경이 아닌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는 인정이 됩니다. 현재 이 판례는. 하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전환합지 판례로 반드시 받게 될 판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둘 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장진 판변TV의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형사 권리 행사와 협박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2월 1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9.18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협박사건이고요. 피고인들이 상호를 했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이었어요. 회사의 경영 상황이 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대표이사 를 만나서 사임제안서라는 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인 대표이사가 5분 정도 읽은 후에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 사임제안서는 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투자자인 두 개의 기관과 협의 공유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인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라. 그리고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포기해라. 대신에 그렇게 하면 채불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모두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임금을 다 포기하는 대신에 대표이사 사임과 주식의 포기를 요구한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채불기관에 신고하고 투자자들인 그 기관의 고소 내용을 통지하면 투자자들은 채권 횟수를 위한 소송을 착수한다. 이런 내용의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나는 협박당했다. 라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임제안서의 내용과 그 전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표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가? 협박이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박제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관계와 당사자의 권리실현 정도 통상적으로 예견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에 벗어난 정도에 일어나는지 고지 방법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채불임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면서 회사의 갱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걸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기관 신고라든지 민사소정 제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다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을 보기에는 이거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도 없고 털령 해악의 고지한 거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권리행사를 이유로 협박한다는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너 이렇게 이렇게 사과하지 않으면 뭐 사과하지 않느냐 나한테 100만 원 주지 않으면 내가 형사고소를 하겠다. 또는 민사소정을 했다. 이런 내용들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협박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대법원이 그런 경우에 해악을 고지한 것이냐 고지한 것이 있다. 그리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게 하나하고 즉 사회통정사 용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이면 협박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협박이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통정사 용의를 할 수 있는 정도. 만약에 이 사안에서 근로자들이 피해자한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살지 말고 떠나라. 한국을 나가라. 또는 뭐 가족들 이걸 하지 않으면 가족들 회사에 가서 뭐 이렇게 계속 시위를 하겠다. 혹은 뭐 애가 학교에 찾아가겠다. 이런 것들은 사회통정사 용의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 회사를 살리겠다는 그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 수가 있는 거죠. 가족을 뭐 위협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사회통정사 용의를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경우에 지금 채불임금을 이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채불임금 기관에 신고가 된다거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통정사 용의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협박이 상하지 않고 구성적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28년에서 8개월에서 대법원은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인지 위법적 조각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고 협박 아니다. 협박이더라도 사회상규에 바라지 않아서 위법적 조각하유다. 이런 식으로 좀 두리무실하게 넘어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이 없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요. 해약에 고지한 게 아니에요. 권리 행사를 통지하고 오나 알려준 게 없으면 우리가 하지 이거를 해약을 고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 판례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인지 위법적 조각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권리 행사가 사회통전사 용의를 할 수 있는 범위 그 범위면 협박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은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항소진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를 먼저 줘야 한다. 며칠 뒤 큰 돈이 나오니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을 갚겠다. 라고 말해가지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갑니다. 받아가지고 대금을 하는데 이거를 피해자를 기망해서 춘천교회에서 신용카드 교과 받아가지고 23회에 걸쳐서 3천만 원을 결제한 거죠. 이 수사기관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기망하거나 공가라에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이 원심은 카드 자체를 기망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즉 내가 실은 항소심 재판비용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쓰려고 신용카드를 가져온 거나 신용카드를 사용 목적, 이거를 기망해서 가져온 거고 카드 자체를 기망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 봐가지고 무죄의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원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라는 거는 이 카드 자체를 사용을 했다가 이렇게 기망해서 속여가서 카드를 받아온 거 이걸로 해서 절차하는 거 맞는데 원심은 그게 아니라 이 내가 뭘 쓰겠다 항소심 선임비, 변호사 선임비로 쓰겠다고 해놓고 가져가서 자기 맘대로 쓴 거 이걸 기망한 거기 때문에 카드 자체를 기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기망을 한 거는 비용에 관한 기망을 한 거고 그 수단으로 그냥 카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여신익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4호에 보면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여 공과하라에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부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요. 이때 이 카드 자체를 기망하여 취득한 후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를 여기서 말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느냐 즉 자체를 기망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유자를 기망해서 승인하의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에요. 원심은 앞에 걸 말하는 것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할 때 그때 이 여전법의 문제에 처벌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거죠. 대본으로 하냐면 해당 전문 자체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망에 의해서 신용카드를 받아왔다면 사실상 처벌권을 준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피해자를 기망에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해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카드에 대한 사기도 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되는 거죠. 둘 다 되는 거죠. 원심은 이 기망의 내용을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편치로 봤어요. 그리고 그 편치의 과정에서 카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기망의 내용을 피해자를 속여서 신용카드를 점유 사용가를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속여서 이거 받은 것인가 이거 맞다. 그렇게 취득한 걸 사용한 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기망하고 사기 쳐가지고 신용카드를 받아와서 쓰게 하면 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도 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좀 쓰기 위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리의 판비안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초음파기기와 한의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2일이고 사건부는 2016도 2.13.1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약간은 의료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한의사입니다. 피고인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68회에 걸쳐서 초음파기기 화면을 보면서 진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음파기기는 양의사, 양의사, 통상의 의사죠. 의사,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기인데 이거를 한의사가 사용했기 때문에 한의사가 양의학을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된 거죠. 즉,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됐습니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2014년 2월 13일자 선고되고 2010도 10352 판결이 종전 판례입니다. 이번에 전원합지의 다수견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 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금지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보건유생상 위혜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또는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해기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에 따라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진단용 의료기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격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그걸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사용금지 규정이 있으면 못 쓴다. 두 번째, 보건 위생상 위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면 못 쓴다. 그리고 세 번째, 한의학적 의료행위하고 완벽하게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한의학적 의료행위하고 완전히 명백하게 무관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초음파 진단기기 정도는 이런 거에 금지 규정도 없고, 보건 위생상 위혜가 생길 우려가 크지도 않고,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다수계는 침습 정도. 즉, 칼로 자른다든지, 주사빨로 찌른다든지, 이런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재의 의료행위 사용을 허용한 시지는 아니다. 하지만 진단용 기기 정도는 보건 위혜상 위혜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금지 규정이 없고, 또는 그 외에 나머지 한의학 의료행위와 크게 배치되는, 명백하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상 이동호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 양방 한방 이원화 원칙이라든지, 양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무면 의료행위에 받다.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 시에는 보건 위생상 위혜가 된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 입법적으로 해결해야지, 판례로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얻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한방과 양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단과 치료 방법의 상의성에 기인하는 거죠. 진단이라는 것은 촉진, 기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죠, 한의학은. 양의학은 검사 가능하죠. 여러 가지 주사도 넣어보고, 저용주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양방, 서양의학에서도 촉진 같은 거 합니다. 촉진하고, 진맥을 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의성이 있는데, 이 중에 진단, 진단에 있어서는 한방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맥박으로 해서만 했는데, 아니 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걸 맥박으로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하나 재놓고 맥박 이런 거 보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방의 치료 방법과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수의 의견처럼, 보건 위생상 위의 우려가 없고, 뭐 이래서 맥박을 진다든지, 혈압을 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혈압 재는 게 뭐, 한방에서 쓰면 안 되느냐? 괜찮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즉, 친숙적 행위, 즉, 주사바늘 찍거나 자르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라면, 한방에서도 현재 진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는, 지나치게 경직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문정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용보 형사, 자동차 담보와 배임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2일이고, 사건보로는 2020도 8682 전원합인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배임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그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자동차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자동차 맡기고 금전을 냈죠. 이때 대부업체들은, 담보 관련 서류를 갖고만 있고, 실제로는 등록을, 저당을 잡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금도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등록을 할 거니까, 서류만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서류를 다 줬는데,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차량을, 245만원의 제3자에게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를 하는 거죠. 배임죄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자신의 차를, 임의로 처분하면 배임죄가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일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지위는,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지위에서 어떤 의무를 부담했다는 것이, 채권자를 위한 보호 의무라든지, 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배임의 주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담복고로 설정이 된 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지, 그것이 채권자를 위한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대법원 판례인 1989년 7월 25일자, 89도 305 판결을 이번 판결에서 변경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임죄, 즉, 자동차 담보에 관련해서 담복을 맡겼는데, 이거를 처분한 경우,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배임죄나 횡령에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즉,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 안 한다고 보시는 게 간단해요. 다만, 유일하게 배임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산도 아니고, 자동차, 채권, 다 아니죠. 부동산 이중매매, 이것에서만 유일하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안된다는 겁니다. 배임이나 횡령 다 안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이중저당, 이거 안됩니다. 부동산 이중담보, 이것도 배임죄 안 돼요. 유일하게 부동산 이중매매에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자동차, 뭐 이런 거, 채권, 이중양도, 이중담보, 이중매매, 이중처분, 이거 다 배임죄, 횡령도 안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이중매매만 된다. 이유는,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실은. 이유는.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아주 중요하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매매, 저당, 담보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이중매매만? 그렇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지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형벌법규의 변경과 반성적 고려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6420 전원합의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교육부 위반 음주운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회차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으로 4번 이미. 이 사람이 2020년 1월 5일 날 음주상태에서 이번에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겁니다. 킥보드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서서 다니는 거. 그런데 이 2020년 6월 9일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은 12월 10일 날 됐는데 거기서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등은 자동차의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 2의 적용 대상에서 자전거 등을 제외해요. 그러니까 처벌 당시에 퀵보드를 운전한 그 당시에는 킥보드도 자동차 가중처벌의 조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처벌이 됐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 가중처벌에서 킥보드가 빠지고 별도 규정으로 별도로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해서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를 적용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벌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항에서 얘가 빠져가지고 다른 조항으로 들어가서 형이 낮아진 거죠. 즉 정리하면 삼진아웃 가중처벌 이런 자동차 등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개정 전에는 킥보드가 포함됐다가 개정 후에 킥보드가 빠졌다. 요게 문제예요. 이렇게 구법상 처벌 대상이 신법 시행 후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경과 규정이 없을 때에 생긴다는 문제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그 경과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면 돼요. 이 법을 시행에 따라 그 전의 법은 종전법을 차한다. 그럼 종전법을 하면 되고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이걸 정한다. 그러면 그것만 정하면 돼요. 문제는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면 이렇게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형법 제1조 제2항 법률 변경으로 불처벌 형감경제 10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형소법 제326조 제4호 법령 개폐로 형폐지지 면소 선고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경과 규정이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반성 중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 2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만 해당 형벌 법규 자체가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측정되어서 기간 경과 시에도 형법 제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사건에서는 자전거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외.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6조를 적용하는 것은 159조 적용하는 형법 제1조 제2항 등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이 대법원 판례 나온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종전에는 이렇게 신법을 적용하는 게 경과학이 없을 때 신법을 어떻게 졸여할 거냐라고 할 때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형이 없어지거나 감경된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정했었어요.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전부 다 1조 이항 그냥 신법을 다 적용하라는 거죠. 반성적으로 바꿨는지 아닌지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법률 변경으로 불처벌한다든지 감경 시에는 형법 제1조에서 신법 적용하자. 신법. 신법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으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해당 형벌법규 자체가 아닌 다른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 안되고 신법 적용 안된다. 국법. 국법 적용된다는 거고 유혹의 특정제에서 기관이 경과 시에도 형법 제1조 이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의 특정제에서 기관이 경과된 경우 언제까지 처벌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넘어가서 하죠. 그러면 원래 법률 변경으로 없어져잖아요. 하지만 이때 또 적용 안해서 국법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외가 있다라는 걸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예외 중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전거 등을 제외하고 있는 신법. 신법을 적용해서 156조 벌금 20만원만 할 수 있다. 요렇게 하는 걸로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이 별개의 의견 2개. 별개의 의견 조재현 안철상 그 다음에 별개의 의견 노트약 천대역 이 네 분의 의견은 원칙에 대해 다 동의해요. 다만 다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자전거를 제외하고 신법 적용하는 것도 다 동의해요. 다만 유형별 법리 구성을 조재현 안철상 대법관을 반대하는 거고 노트약 천대역 대법관은 유형 중에 두 번째 유역의 한 경과시에도 적용된다는 것에 의견이 달리하는 거죠. 사실상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가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예외 경우에 있어서 별개의 의견은 두 개의 예외로 두면 안 된다. 별개의 의견은 이는 그 중에 하나는 예외로 두면 안 된다. 요런 의견인 거죠.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의견은 전부 동의 이 사람에게는 자전거 등을 제외한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종재인 대법원 판례는 형벌 법규의 변경이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형의 과정화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신법원칙으로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 다 바꿨다는 거예요. 반경선 고려 없이 다 신법 적용한다. 형벌 법규의 변경으로 폐지된 거든 강경영상 다 신법 적용한다. 다만 다수의 의견은 다른 법령에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이 특정된 경우 이 두 가지의 구법을 적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성적 고려는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왔는데 이번 저널함이 제 판결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